혈인 우측 간다. 어, 거기. 가까이 와, 가까이. 더 와, 더 와. 경희야, 네가 헤딩해야 돼 하고 선이라고 서. 네! 힙이 진짜 좋긴 하다. 힙 진짜 좋아. 힙업이 하나 할 것 같아. 어, 하나 할 것 같아. 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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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업. 자, 힙업! 오! 힙업! 오! 힙업! 아! 자, 힙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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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 켜버립니다. 야, 꿀 빼 맞았어요. 예. 김진경 맞고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책 골이 될 뻔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요? 아, 눈 아파. 파울 아니야, 이거? 뒤에서 확 미는데?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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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밀었어요? 누가 밀었어요? 아, 말았어요. 뭐야! 뭐야! 어... 아... 괜찮아요? 말하지 말고. 아니, 같이 엉킨 거야, 엉킨 거. 오! 파울로 인정은 안 하죠? 맞습니다. 파울 아니야? 아닌가? 엉킨 걸로? 엉킨 걸로?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안 해 왔어, 안 해 왔어. 안 해 왔어. 안 해 왔어, 안 해 왔어. 왜 넘어졌지? 다? 아, 머리 아파. 다시 한 번 스빙파의 킥인입니다.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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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악예원. 왜 그래, 왜 그래? 허경이 좋은 플레이입니다. 어, 잡아냅니다. 하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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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오! 오! 언니, 가! 아, 이씨! 자, 차선인 쪽으로. 차선인. 근데, 아빠! 왜 또 끝까지! 야, 끝까지! 심은뜸, 안개원. 압박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스윙파. 박예원, 다시 한 번 이현희. 심은뜸, 이현희 내보냅니다. 아, 이현희 선수 좀 힘들어 보이네요, 확실히. 전반전에 지금 1대0를 앞서고 있는 스윙파인데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척이 약간 흥분했다. 그렇지? 당황했어, 당황했어. 선제골 먹고 당황했어. 약간 구척 장신은 선제골 먹고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골을 먹더니. 구척 장신이 조금 당황한 기색이 있습니다. 자, 이현희 선수가 이제 구척 장신의 주장이 좀 스트라이커인데 아무래도 컨디션 때문에. 자, 구척 장신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반전 실마리를 좀 찾아야 하는데요. 3분 남았습니다. 정선아, 네가 받아. 정선이! 진경아! 아! 진신경! 넓게 벌려! 진정선 골키퍼. 자, 진정선 키퍼가 나와서 공급합니다. 이현희. 자, 김진경. 급속하게 밀어줍니다. 자, 키퍼 나와, 이제 잡아! 가죠! 이현희! 오! 어, 연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니! 언니! 언니, 괜찮아? 예, 예, 예. 나. 왜? 감사합니다.